KTX 3.3장을 나누고 우체국으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2018년에 나온 것처럼 보이네요. 귀한 모델인데 진짜 운좋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받은 건 뭐뭐인지 몰라. 뭐뭐 받았어요. 일단 KT산자 독립철 1.8억철이 있는데 도현님이 만들다가 만 상태 도현님이 만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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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상태고 일반실이 아니고 특실이 나왔네. 모델이 없앤해서 다행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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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버틸 것 같은데. 칼집 약하게 내라. 약하게 내. 너무 시게 넣었어 칼집. 세게 내면 버티잖아.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개만 붙이면. KTX 3차 종료차 완성. 미니 펜토그래프다. 옛날 버전이라. 작습니다. 작아요. 뾰족한 가위. 근데 나중에 엄마 왔을 때 일펄차 완성되면 보여줄게. 여기를 에어 스프링을 자라야 되는데. 너무 많이 통을 자라버렸어. 삑사리. 이렇게 어려운 거 내가 해내다니. 잘했는데. 이거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이걸 했으면 못했을걸. 그동안 많이 해봐가지고. 완전 고수가 돼버렸습니다. 입에 밥을 묻었는데 산천이가. 밥 먹고 입을 안 닦았는데요. 이게 곡선 문이라가지고. 어려웠을텐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바퀴가. 대차 부분을 약간 개조했던. 원래 이렇게 한 거 맞나보네. 안 그래? 그럼 아예 그걸.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 그걸 몰랐나보네. 이렇게 해야 힘을 받지. 왠지. 이전동안 하던 그 대차보다 좀 더 힘이 세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거 지금 동생은. 1% 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동생님 아까. 삑사리 났던데. 보수하셨나요? 에어스프링도 거기. 에어스프링? 여기 에어스프링 있는데. 잘라버렸어요? 여기 안 그러면. 힘을 잘 받나? 이렇게 약해보여 여기. 괜찮아? 네. 아직 붙이기 전이구나. 이게 더 복잡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 산촌이 여기가 이렇게 등이 있었어?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거 아니에요? 아아. 이거들이랑 붙어야 되는구나. 아아. 아아. 이거들이랑 붙어야 되는구나. 아아. 이거들이랑 붙어야 되는지. 이제. 일반. 119 써있다. 하나는. 119? 어. 119 편성. 119 편성. 앞에 4 붙으면. 원강이에요. 오 411 맞아 온광이랑 이라고? 누가 누가 어우 지지 온광 일발리 온광 와 왔어 온광 온광이랑 일반이랑 무슨 차이야? 얘가 얇고 얘가 두꺼워 얘는 속구멍이 양쪽을 양쪽이 꼬짝아서 온라인 아저씨 온라인 아저씨 오랜 아저씨 오랜 아저씨 오랜 아저씨 그런데? 이뚜 시기트 얘는 빵쿠네 빵쿠 오랜 아저씨 이리와 오랜 아저씨 일본 대상처럼 얼마나 잘 모르는 거야? 이제 경강선 안 다니니까 여기저기 다녀야지 계속 경강선에 전투가 있잖아 이제 어차피 안 다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